오케이 통기화상을 통기화상을 그린다 3절에 시작 통기화상을 그린다 통영주시청 옥년 금색축파 거부 옥년 저 고지 먹으러 먹다 양도 앞길을 더 높으러 단정체 세계를 부릅지어서 이 전이 그린다 이걸 봐 이 전이 그린다 예수장만 오른쪽으로 먼저 쓸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시작 이 전이 그린다 쟁전사후 이 원통을 바꾸려 또 있다란 말이냐 왕성 송곳을 울음을 웃는다 여전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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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